파이팅! 파이팅! 두꺼비집이여 뭘까? 황새집이여 까치집이 아 정말 까치집이었잖아 두꺼비집이여 뭘까 까치집이여 뭘까 두꺼비는 두꺼비는 짓기 있고 황새는 물기 있고 큰 애기는 밖으로 작은 애기 안으로 까치가 밟아도 딴딴 황소가 밟아도 오케이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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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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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꼬비는 지지고 황새는 물고 큰애기 잘 보고해 큰애기는 밖으로 차근애기 안으로 까치가 밟을 땅땅 황수가 밟을 땅땅 쭈꼬비찌개 자 갑니다 쭈꼬비찌개 준비 파이팅 파이팅 시작 파이팅 파이팅 시작 조코비찌개 도구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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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작고 두꺼비는 치즈고 황새는 물겹고 흐내기는 밭으로 작은 애이 안으로 악취가 밟아도 짠짠 흙쇼가 밟아도 짠짠 하시고 악쑤 와우 아주 잘했어요